3이닝에 들어가는 수롱피아비. 수롱피아비 선수도 뱅크샵. 원뱅크 커버치고. 성공합니다. 4대0.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4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수롱피아비 선수입니다. 큐 뒷부분을 들어주고 간스트로그로 밀어냈죠. 이렇게 진행이 되면 회전량이 극대화가 돼요. 마지막 3쿠션 위치에서 빨강홍 쪽으로 회전이 제대로 작용이 됐습니다. 얇은 두께 옆돌리기. 너무 얇지 않았나 싶었지만 정확하게 이 목적 빨강궁 찾아갔습니다. 섬세하게 공략을 했던 옆돌리기. 이런 득점까지 이어지고 있네요. 이렇게 연타를 날리고 있습니다. 스포는 5대0. 다시 한 번 뱅크샷. 올라와서 흰 공구와 마주합니다. 이번 이닝에 뱅크샷 연속 득점이 됐고요. 어느덧 7대0까지 바라나고 있습니다. 지금도 회전을 빼고 아래쪽 한 쿠션이 더 맞고 득점이 되는 장면. 이렇게 영상이 된 일을 떡볶이 나와요. 이제 저녁에 이닝을 사용했는데 침묵을 한vid으로 가르치요. 더 이상 상상한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 영상은,